자, 본문 5는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창의적 사고나 환경 변화에 규정적 변화를 만드는 힘이 있다. 내용 요약 1번 오래된 제품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재활용 이상의 친환경적 방식의 쓰레기를 범죄하면서 가능케 할 수 있다. 2번 재인과 광통으로 할 수 있는 일, 약간의 창의성만 있으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3번 버리기 전에 생각하라. 쓰레기를 보물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문법 볼게요. 맹이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 그 다음에 기교급 강조하는 말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비교급 강조 지난번에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해야 합니다. 제게 아직 안 돼가지고 어려워야 합니다. 자,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말은 뭐가 있냐면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지. vary는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vary는 사용될 것 자, 따라해봐. even, much, far, still, a lot even, much, far, still, a lot 다시 even, much, far, still, a lot even, much, far, still, a lot 이것도 이제 많이 해서 외우면 되는 거야. 자, 영어에서 as가 많이 나오는데 as는 뭐뭐 할 때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 다음엔 이어 동사라는 게 있어요. 이어 동사 이어 동사는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주는 거야. 이어 지는 거야. 대명사가 목적을 할 때는 꼭 이어 사이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throw out something 이렇게 하면 틀린다. throw something out 그래야지 throw out something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as you can see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창의적인 사고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무슨 힘? 만들 수 있는 힘. 뭐를 만들어?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변화야?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by giving old products more value give a, b지요. a에게 b를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뜻이거든 그럼 오래된 물건에다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우리가 캔 레슨 줄일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의 양을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여기도 dead 이후에 주어 안 나왔지 그치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리고 모 앞에 비교 강조 2분 나왔으니까 해석은 훨씬이라고 하는 거야 훨씬 더 재활용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장 그래서 그러면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당신은 지금 제이미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가 결정할 때 뭐를 결정할 때 what to do with his cans 자기의 캔을 가지고 아까 점심 먹고 먹을 때 캔 하나씩 마신다 그랬잖아 그치? 그 캔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가 결정할 때 제이미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겠어요? 이런 얘기지 자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뭔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라 버리기보다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렇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어쩌면 he could upcycle them 그는 제이미는 그것들을 업사이클 할 수가 있대 뭐 재활용이 아니고 재활용은 리사이클이군 업사이클 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업사이클 해가지고 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랜턴을 만들 수도 있고 장난감 만들 수도 있고 조각상을 만들 수도 있다 이거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The options 그 선택 사항은 endless 끝이 없어요 그리고 all he needs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어떤 창의성 to think of them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In the same way 마찬가지 방법으로 멈춰 생각해 보세요 before before 뭐하기 전에 당신이 throw something out 무언가를 버리기 전에 아까 이거 throw out 2호동사라고 치겠지 something이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you can 당신이 turn 아까 네모 치고 into 네모 치고 A를 B로 바꾸더라도 치겠지 그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과가 또 끝났습니다 근데 너 학교에 시험범위 아직 얘기 안해줘 선생님이 지금 1번에 나오고